내가 뉴스러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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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런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. 아 좀 해주세요. 자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정주리입니다. 어우 짤리잖아. 내가 위주로 할 거야. 안녕하세요. 어머 세상에. 아니 세 분이 배우인데 전혀 꼴리지가 않아요. 자 각자 인사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김지휘입니다. 안녕하세요 정주라입니다. 네 유지입니다. 네 저희 왜 나왔죠 오늘? 저희 다 공통점이 아줌마들이에요. 네 오늘 화려한 외출을 나왔습니다. 재밌었으면 좋겠어요. 그냥 소다 하나 떨고 가는 거잖아요. 남편 욕도 하고. 편하게 엄마들 브런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맞아 너무 좋지 않아요. 그런 이유가 있고. 아 그러니까요. 아 맥주라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. 아 그쵸. 최고예요. 세상에 아줌마들. 네 11시 10분 라디오스타 본방사수 해주세요. 안녕. 본방사수. 삼성분 Sarah